제가 오늘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휴가철인 가운데 금요기대 나오시는 분들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어떤 분들일까?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싶습니다 진짜 성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저 역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리는 빗줄기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요즘 설교자들이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잘 전해지고 있는지 이분들이 반응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동그랗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눈까지 감아버리면 이제 목사님 나하고는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뵐 때에 눈이 다 떠 계시고 아주 빛나는 눈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아주 힘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죠 마치 교회가 모든 감염원의 온상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또 누군가 몸이 좋지 않은 분이 교회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집단 감염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적으로 또 보도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제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정말 안타까워했던 가난한 성도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안 나가, 그렇죠? 안 나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실까? 교회에서의 정말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셔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저 가난한 성도가 일반화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한 핍박도 있어요 간호사 주일 예배 나오면 그 다음에 눈총받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직장생활하면서도 교회에 갔다고 하면 요즘이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냐고 핀잔을 듣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지도, 방학 지도 공문을 보내면서 교회나 수련에 성경학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하는 그런 공분이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시험이구나 마치 네부간 넷살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묵불에 넣겠다고 위협을 할 때에 이러고도 너 신앙생활할래 하는 것 같은 시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래도 신앙생활할래? 이런 분위기인데도 신앙생활할래? 우리를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빛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를 은근히 왕따시키는 것 같을지라도 예, 믿음의 사람은 이럴수록 더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는 오면서 비가 확 내리는 그 도로를 운전하면서 오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은혜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은혜받읍시다 그리고 함께 이 어두움의 이 삶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여동치지 말고 오히려 다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요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험한 인생의 파고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있었고 고난 앞에 굴복당하고 그저 복종해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거센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대요 등대는요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발견할 뿐이에요 위기는요 위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만큼 다듬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 역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40년 동안 고생고생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순간에 골리안 무찌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에게 피해 다니는 10년 정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었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잘 마친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귀하게 수임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 역시 꽃길 걸어간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두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요 꽃길 가면서 휘파람 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만져서 하나님 쓸만한 도구로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원하기보다 나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께 감동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춤형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저희 집이요 아이가 4명 있어요 4명 아이가 4명 있는데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는군요 4명 있는데 그 중에 큰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4살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아이에게 물어봐요 얘야 너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아빠랑 결혼한대요 아빠랑 그러면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 말이 힘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한 번 더 물어봤거든요 야 너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때는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야야 너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키 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키 큰 아빠 같은 사람 중학교 올라간 아이한테 또 그냥 장난 삼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째려봐요 이제는 대꾸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대박을 좀 터뜨려주고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그저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갈 때에 그런 주님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 우리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 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예수님의 뜻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가시게 나를 다듬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셈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특별히 사도바울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좀 뭉클해져요 사도바울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인물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하게 통단했던 사람이 그의 스펙 좋았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아주 유능한 젊은이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사도바울 어리석게 보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편한 길을 놔두고 좋은 그 스펙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사도바울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또 어리석게 보이는 길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예수님께서 큰 예수병원 하나 차려가지고 길목 좋은 곳에서 연약한 자를 고치기 시작했으면요 예 세상에 남부럽지 않고 가장 최고의 갓부가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기적을요 짬짬이 보여주기만 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 예 금세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시절에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주의절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이 복된 길인 줄을 알기에 주님 아니면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그래서 외롭지만 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괴롭고 힘들지라도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길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마오리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마오리 그를 일으켜줬어요 그러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신이라고 말을 하고 바오를 향해서는 헤르메스신이라고 이렇게 높이 세우면서 신들이 인간의 세계의 인간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오로는요 옷을 찢고 무리들 향해 소리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관심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어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황당한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좀 신처럼 흉내를 좀 내고 너희들 내 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런 말 했으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이런 발칙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거리는 약 96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6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합해보면 약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지금 개념으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무리들을 계속 충동질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신이라고 말했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신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이 충동질에 놀아나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던지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까글고 겉옷을 벗고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자들 아닙니까? 그랬던 조종자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칩니다 예 물론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다 배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만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했던 자들에게 돌맞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참담한 광경을요 함께하던 제자들도 봤어요 그 안에는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디모덴 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도 바울을 둘러싼 디모덴와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스승님 돌에 맞으셨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 나도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모습 되는 것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스승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더 놀라게 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러분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그 성은 어디예요? 루스드라 성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서 비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바보 아닙니까? 바울은 바보 같아요 자기에게 그렇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더 놀라게 한 게 있어요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사도바울은요 루스드라 성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어디예요? 예, 사도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유대인들의 본거지에 바울이 간 길을 보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 같아요 왜 무모하게 겁도 없이 그렇다고 내가 힘 좀 얻었으니까 이제 맞장 한번 뜨겠다 복수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인 줄 아세요? 2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도 아하! 복음 전하던 바울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 우리 두려워서 이제 못하겠다 복음 열심히 전한 객가가 바로 저런 모습이냐?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 굳게 하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그 길 가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과 몸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난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와 같은 그곳을 향해 다시 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 저라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명자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예!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바보 같은 길이에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불말과 불평거 그리고 왕궁에서 난 것도 아니고 비천한 말구에서 나셨다는 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화려한 힘이나 제국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세상의 논리로 맞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힘을 얻고 정복하고 권력 갖고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며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바보로 살겠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교부이면서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불렸던 뛰어난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바보 예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귀도 여시고 눈도 여시고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바보만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야말로 바보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들만이 예수를 따르다가 그가 처형당한 뒤에도 그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도들 모두 바보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바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또한 같은 바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모두가 바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보임을 기꺼이 시인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마음을 놓고 몸을 던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내용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 바보 같은 길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장의 길을 걷겠다는 것 역시 바보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비가 오는 이 시대에 이 날씨에 주의전에 찾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가고 있잖아요 거룩한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너무 잔머리 굴리면서 잘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기 이익에는 너무 밝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 자존심에 너무 예민한 것이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한 거룩한 바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인 나를 위해 박수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바보처럼 그 길 가야 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면 되잖아요 세상이 내 이름 석자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찬양에 보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 또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열방에 새기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덕불려고 많이 하죠 예수님 믿어 대박나기를 원하죠 예수님 믿어 만사형통을 원하죠 안 되는 일도 잘 되기를 바라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 잘 믿어서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고 예수님 믿어서 험한 십자가 붙들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진짜 성도 아닐까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죄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이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제가 큰 딸 아까 이야기 좀 했었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 큰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저와 아주 친했던 선배 목사님이 담임사역을 하시다가 아주 잘하셨어요 1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하고는 저하고는 너무 친했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 큰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도 그 목사님처럼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제 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말만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죽으면 안 돼요 막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왜 아빠가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건 물어보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왜 아빠가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제 딸 아이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죽으면 우리 집 차는 누가 운전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우리 집에 운전기사였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렇죠? 내 편의를 위해서 나의 일을 대신 해 줄 뿐으로 심지어는 내가 부리는 신이 필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신앙 생활을 많이 하면 마르냐 할수록 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의가 강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며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내려놓겠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남들은 바보라고 말을 해도 예 거룩한 바보로서 그 길 가겠습니다 이 시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요 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같은 때에 신앙생활 한다고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더 묵묵히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이런 결단이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 가려 하지 않는 그 길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사도바울도 참목한 고통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길 제정신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요 힘들어도 그래도 가야 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덕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